ㅁ, 뭐야?! 이게… 대체… 니가… 니가 이렇게 만든 거야! ㅁ, 뭐라고요? 쓰레기 같은 새끼… 거기서 우리를 버리고 가? 너도… 너도 당해봐, 이 자식아! 어허… 으흑… 이 새끼들 끝까지! 피자! 이럴 씹… 아, 안돼… 뭔가 무기가 돌만한 게… 으흑… 으, 으응? 어라? 뭐가 어떻게… 으흑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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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!! 바아노… 이런 미친 돼지새끼가 뒤져서까지! 저, 저리 안 꺼져! 바아노 좀… 뭐하고 있어요!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좀 도와달라구요!!! 그래… 빨리 미새끼 좀 쏴버려요… 미안한데… 이미 늦었어요… 하, 아니야… 내가… 내가… 왜… 선택하세요! 네? 뭘… 사람으로 죽을지… 아니면… 저것들처럼 괴물이 돼서 살아갈지… 그것도 아니면… 괴물이 돼서 죽을지… 잠깐만요! 아직…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! 아, 그래! 군항 가기로 했잖아요! 거기 가면 치료제가 있을지도…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! 선택 못하겠으면 믿기기라도 하세요! 난 내려갈 거니까! 뭐? 이, 이 사이코패스 새끼! 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해! 하, 사이코패스? 그래… 백방 양보해서 내가 사이코패스라 치자 그럼 니들은 대체 뭔데? 어떻게 사람 새끼들이 지들만 편하자고 또 지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? 거기다 씨발 구하러 온 사람한테까지 이딴 짓을 해? 니는 뭐 울트라 사이코패스쯤 되냐? 그거… 지가 먼저 버리고 도망… 아이 좀 제발 개소리 좀 하지 마! 뭘 내가 먼저 해! 아니 됐다… 그냥 꺼져 씨발… 무슨 말이 안 통하네… 나는 잘못 없어… 나는 잘못 없어… 나는… 에휴… 그래도 제정신 남아 있을 때 사과 한 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… 나는… 나는… 나는 잘못 없어!!! 역시…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지…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편이… 으아악!!! 뭐야?! 뭔 소리야?! 저기… 이건… 갑시다… 제가 찾았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… 왜요? 설마… 아는 사람이에요? 아, 아닙니다! 아는 사람은 아닌데… 왠지 어딘가 나 찍어서… 그럼 빨리 돌아갑시다! 방금 그 비명 소리 때문에 밖에서 몰려오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… 예? 그럼 여기 있다던 다른 사람들은… 말했잖아요… 이미 늦었다고… 그, 그럼… 그 사람들은… 뭐 어쩌겠어요… 본인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… 전 하나도 안 불쌍해요… 그, 그치만… 하… 도연씨… 제가 세상이 이렇게 되고 배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? 네? 배운 점이요? 이런 세상에선… 아니다… 이런 세상이 되기 전에도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절대 못 살아남아요… 살고 싶으면 독해지세요… 그렇게 계속 남한테 신경 쓰다간 결국 자기 목숨도 부지 못하게 될 테니까… 네… 으아… 갑자기 겁나 싸해졌네… 뭔가 분위기 전환할 만한 얘기거리가… 응? 저, 잠깐! 차 좀 세워봐! 예? 갑자기 왜… 설마 이런 분위기에서 또 시덥지 않은 농담하시려고 빌드업 하시는 건 아니겠지 말입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! 니들 저 소리 안 들려? 예? 둘리다니… 뭐가… 이, 이건… 종소리? 오케이! 여긴 상황 종료됐으니 더 몰려오기 전에 뜨자 민간인들 안전 최우선으로 하고! 야야! 저거 특수부대원들 아냐? 겨우 세 명에서 저걸 다 처리한 거야? 개간지다 진짜… 근데 특수부대가 왜 저기에… 아마 민간인들 구조해서 군항으로 픽업 중인 거겠지 좋아! 좀 늦어지더라도 저기 합류하는 게… 저, 잠깐만! 왜 그러십니까? 빨리 안 가면 떠나버리지 말입니다 아니… 그러니까… 아 맞아! 지금 합류하면 내가 민간인인 척을 못하잖아! 예? 아니 군인이 왜 민간인인 척을 해요? 그게… 실은… 제가 사실 전역이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군인 신분으로 군항에 가면 왠지 평생 전역을 못 할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떻게 한 번만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실 수 없을까요? 저 심지어 말 년 추가도 못 가봤는데… 아… 그건 뭐… 인정해 드려야죠… 뭐…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금만 더 가면 군항에 도착하니까 그럼 다시 차로 돌아가시지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저렇게 구조활동까지 하고 있는 거 보니 군항은 완전 안전한 거 보네 안그냐? 예… 뭐… 왜 그래요? 설마 아직도 그놈들 생각 때문에… 아… 아니요… 그런 게 아니라… 그냥… 뭔가 이상해서… 예? 이상하다니요? 뭐가… 여긴 군항이랑 꽤 가까운 위치인데… 저게 구조 작업이라면… 왜 아직도 여기서… 뭐하세요! 빨리 안 오면 두고 갑니다! 예, 가요! 뭐… 정 궁금하면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? 네! 그럼 출발하겠습니다! 5분만 더 가면 도착하니 다들 좀만 더 참아주십쇼! 드디어…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 곧 도착하니깐… 이, 이게… 대체…